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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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? 데스노트? 크크크 누구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참할 짓도 없다 아니 어떻게 어린애들 상대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? 아니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는데 아우 열받아 진짜 죽었으면 좋겠네 어차피 될 리도 없겠지만 크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옥지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속보입니다 뭐야 이거 진짜였어 내가 사람을 본마침 뉴스에 나오는군 꼴좋다 크크 저런 쓰레기들은 살아있는 게 아깝지 그렇고 말고 오늘도 분리수가 잘했다 크크 아 좀 더 고통스럽게 보내버릴 걸 그랬나 이딴 물건은 아무도 쓰지 못하게 태워버리는 게 맞아 쓸까?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잡히면 어떡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쳐 역시 가지고 있길 잘했어 계획대로야 크크크 난 신세계의 신이 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